왜왜왜 왜 거기 가서 엥거려 응? 가지야 아이 그랬어 가지 지금 잠 잘 잤지? 응? 잘 자고 나서 왜 그래 아이 그랬어 그래 운동해 자듯이 운동해 응? 아이 운동하기 싫어 응? 같이 잠 잘 잤는데 운동해야 되지 않을까? 응? 거기서 쉬고 싶어? 그러면 쉬어 그럼 이 앞에서 뭐 하고 있어도 되지? 응? 가지야 고리를 그냥 탁탁 치네 탁탁 소리가 나네 가지씨가 가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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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클핑클 졸아 거긴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도 너 줄 거 없어 응 맘마 먹어 그래 아이 착하다 아이 찡글찡글 잘 먹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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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타네 가지 씨 잘 타네 가지가 조금씩 밖에 안다 그렇지? 가지야 밖에 봐봐 눈 흩날리는거 봐봐 눈 오는거 보면 가지 생각난다 가지는 누나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만 눈 오는 날에 가지를 기억하지 가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응 괜찮아 어우 잘 타네 어우 가지 치타야 눈 오고 춥고 그런 날 가지가 이렇게 따뜻한 집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저렇게 캣을 타고도 있고 자기가 자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 100%는 만족은 못하겠지만 하고 싶은거 나름하게 살 수 있는거 정산일 시간 저 베란다가 춥지는 않은데 저 밖에 문을 닫아놔서 춥지는 않은데 그래도 집안 온도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이렇게 좀 시원한 공기 가지한테도 바깥공기는 못해도 시원한 공기를 맡는게 좋을 것 같아서 방문은 좀 될 수 있으면 열어놔요 칼비방 앞에 오고 싶었어 가지? 가지가 이 자리에서 많이 있네 응? 가지가 여기있어 응? 가지야 여기 있고 싶었어? 응 여기서 쉬다가 와 응? 빨리 책상에 가서 앉아있을게 칼비 쳐다보네 칼났무엉 하하하 하하하 여기서 있다가 와라 가지 뿅 응? 그랬어? 거그렇게 분쇄해? 아이고 잘 타네 아이고 잘 타네 아유 괜찮아 가지 잘하고 있어 아주 가지 눈 오는 거 보고 있어 지금 아 그래 아유 장난 이맘때다 가지야 아이고 또 또 어디 아유 아 할 때 인사하고 왔어 가지 가지 지금 할비 나오시게 기다리시는 기다리는 거야 왜 자꾸 여기 와서 앉아 있어 가지야 응 가자 너 여기서 있어라 응 일단 백두 라이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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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공격 기지 공격 오래 장전 오래 장전하자 자 이제 한 번 볼게 가지야 아이고 잘 보이네 오래 장전 전진 깜빡했어 어 어이구 우리 프로폴러를 굴려라 어이구 집중하고 있어 뛸려 그래 프로폴러를 굴려 응 으 으 이념같아 으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아 너무 갑자기 깰거니? 하하하하하하 위로 완전히 겹쳐버리네 꼬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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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감기 신고만 할 끼가 제일 좋아지 아까 나랑도 했거든 obtained 무슨 aynıiennent입니까? 쑥 hooks pergi 벅쿠키시오지? 응 벅쿠키 자 벅쿠키가 수꿍수꿍이 어어! 으어! 으어! 자! 오래 장전! 앞으로 장전! 장전 장전 오래 장전 불을 방탄해 주기시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던진 던진 관심도 없어 아니 얘는 좀 이따가 와 어허 완전 상전 잡았어요? 잡았네 잡 잡는게 쭉 빠지는데 잡은거 알려봐 이번에는 한번 들어주면 바르면 아이고 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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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나와 고양이 알기를 모르는 줄 알겠다 쑥국 쑥국 뭐 쑥국이야 자기는 꼭 자기 먹고 싶은걸 얘기하더라 무슨 내가 쑥국을 먹고 쑥국이 왜 나와 원래 뻐꾸기 쑥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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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검색해봐야 되겠다 뻐꾸 이러는거 아니야? 그렇게도 들리고 어차피 분절음이 아니기 때문에 유식한 척 하기는 유식한 척이 아니라 원래 닭 우는 소리도 서양 사람들 다 틀리게 되잖아 알아 다 분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원래 장전 쓸데없는 소리 자기가 하면서 뭔 소리야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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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smissed 장전 그치 ина 아기 순발이 없네 아이고 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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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감기 아이고 가지야 아이고 저기 순발이 저거 다 꼈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 알았어 아프고 조심해 가지 그건 가지한테는 일도 아니야 아 배가 뚱뚱한데 한번 만들고자 배 하기가 겨울이라서 그런가 봐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가 뭐 특별히 먹이는 게 없잖아 뚱뚱뚱뚱뚱뚱뚱뚱 운동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 가지 헬리콥터 아 말도 못하고 다시 완전히 낙주기가 됐어 터널 들어가는 건 엄청 좋아해 밤낮을 가리잖아요 전진 전진 장전 전진 배치 하하 안 쳐줘도 돼요 기다리고 있네 기다리기 뭘 기다려 자기가 만지고 싶으니까 그렇지 가자 자 프로폴러 다 돌렸으면 전진 오우 오우 할머니한테 다 통화 안 되니까 프로토코냐 때가 되면 하는 걸 꼭 프로토코냐 오우 이제 회전 준비 카메라 대기 뭐 카메라 대기야 됐어? 됐어 안 됐어 아니 미비할 거 가버리네 그리고 얘가 얼마나 똑똑한데 뭘 차잖아 형님 왜 밥먹지 형님 왜 밥먹지 형님 왜 밥먹지 아이카 형님 왜 밥먹자 내가 챙겨주냐 밥먹자 내가 먹자 하하하하하 그래서 뭐 어떻게 먹고 싶어 할머니가 그 고추네 준 거 알지 넌 하하하하 아유 참 어떻게 그럼 먹은다면 어떻게 해야돼 뭘 싸야지 뭐 딱 자기네 먹고 싸고 자고 그거만 하면 돼 나라는 생활이 거의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그건 농담인줄알아 그게 100% 진실인데 비슷한게 아니라 완전 똑같지 뭘그래 완전 똑같지는 않네 자기는 나한테 기쁨은 안주잖아 가지는 기쁨을 주지만 진똥 진똥 가지 아이고 가재야 내가 아주 상전 둘을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또 말랐단 말이야 저 배만 있을 뿐이지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우리 가재씨 갈비가 더 신나 눈 다치지 않게 조심해 얼굴에 떨어지잖아 조심해요 조심해 뚠뚠뚠뚠뚠뚠뚠 사고는 순간 일어나는 거야 넘어지지 않아 멀쩡하게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뭐 할 말이 있다고 해 그러니깐 내가 알잖아 사고는 순간 너나 좋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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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. 이형 이형에다 좋은 말 찍잖아 너나 잘한 거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쓰흐흐흐 흐흐흐 흐흐 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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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펠러를 강력하게 돌리다가 가지는 놀아주는 걸 좋아해 오! 아이고 굴러긴 왜 굴러 멋있잖아 가지야 너 뭐 예능량이냐? 응? 사자도 올려도 자꾸 굴러 알아서 한바퀴 굴러주게 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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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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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뚱 가지 가지는 확실히 놀아주는 걸 좋아하네 그 혼자서 노는 것보다 놀아주는 걸 좋아하네 어떻게 그러지? 뚱뚱뚱 가지 가지는 길에서 뭐하고 살았을까? 옛날에 뭐 자꾸 궁금해 응? 옛날에 아이아이아이 너무 많아 아이고 너무 많아 너무 어이구 어이구 어머머머머머 좋아해 좋아하는 거야 그게 살려고 하는 거지 딱 궁금해 어 발버둥을 치는구만 개념이 없어. 개념이. 무게 좀 할미야. 뚠뚠뚠뚠뚠뚠뚠뚠. 우차! 우차라비! 우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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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또 들어갔어? 쟤가. 할미가 너무 정신없게 할 때 들어가. 숨 좀 돌려야 되겠다. 이럴 때. 자, 뚠뚠뚠뚠. 전진배치. 오래 전진배치. 꼬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. 꼬리 털이 좀 이상하던데. 꼬리 털이 좀 섰지. 좀 지저분해. 이게 터널에 들락날락해서 그래. 터도 꼬리만 좀 섰고 있네. 뭘 꼬리만 그래. 등판도 그런데. 등판 나올 때 거세우던데. 꼬리도 마찬가지예요. 너딘데치. 어뢰 발사. 2호 어뢰로. 2호. 3호. 4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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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로 턱 턱 치는 거야. 이제 출발하겠다고 알리는 거야. 어이구 조각. 준비해라 이거야. 옳지. 아이고. 아주 구르기 신공이야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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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er. 아이고. 왁 자동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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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이고 하트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예뻐 으챠 잘하네 우리 까지가 솥보다 많이 빨라졌어 눈 뜨거지가 아으 쥐돌이 아이 낭낭쥐돌이 지금 좋아했는데 할비가 뺏었어 내가 뺏긴 자기가 바로 자꾸만 그 지순이 땜에 다 때가 있는 법이야 그치 오죽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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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위로관으로 들어가 위로관으로 들어가 자 하하 진짜 아 뭐야 자기는 왜 애가 쉬고 싶다는데 오죽하면 부엌으로 피신해 왔을까 아이고 저 붙잡고 있는거 봐 하하하하 바퀴 붙잡고 있는거 봐 진짜 5분간 휴식 할비는 자기 마음대로야 가지 어리둥절이잖아 지금 가지 여기서 쉬고 싶어? 가지 여기서 쉬고 싶어? 하하하하 tell my girl 볼 worker await 뭐 !" 그래도 계속 할비 쳐다 보네 할비 어디 가시뇌 짜임더라 긴 Gold 계속 할비만 쳐다봐. 자기 눈치 쐬준거 자기도 해줬어? 오랫동안 해줘야 돼. 그래 이제 거기서 좀 쉬셔. 할비만 쳐다보네. 좋아가지고. 다시 재밌게 놀았지? 이제 좀 누워서 쉬어. 1 으음 다들 기분 좋아 볼이 살랑살랑 아직 정신없이 놀았지? 이제 뭐 하시게 또 화장실 가시게 잘 다녀오셔